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바로 우리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번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대한전선 주주분들에게는 사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업텐션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해요 사실 이게 내 종목도 오르고 시장도 좋고 먹거리도 많고 해야 되는데 내 종목은 안오르고 시장은 좋고 테마는 많아지고 나는 못하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은 뭐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이텐션 업텐션으로 말씀드리는게 조금 죄송해요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거는 저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대한전선의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아 이제 대한전선의 주가를 제가 올리진 못해요 대한전선의 주가는 제가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한전선 외에 대한전선 말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업황과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건 알 수 있어요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뭐 요즘에 뭐 문자로 뭐 몇 프로 급등 예상 저희는 이딴 거 안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거에 당하실 정도로 뭐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주도 업종 주도 섹터 공략하면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됩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요번주에도 전종목 수익 실현 했고 저번주에도 전종목 수익 실현 했습니다 다음주에도 저희는 전종목 수익 실현 하기 위해 또 주말에 토요일은 좀 쉬고 일요일날 나와서 열심히 또 종목 분석 할 겁니다 재밌는 건 시장의 테마는 굉장히 많고 먹거리는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시장이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도대체 시장이 나 빼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 종목 빼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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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테마 장세에요 얼마만에 돌아온 테마 장세입니까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에코프로만 계속 올라가는 시장 2차전지 포스코 애들만 계속 올라가는 시장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거에요 얼마나 좋아요 테마 활발하게 돌고 테마 열심히 돌고 기도 이 테마 저 테마 열심히 돌고 먹거리 많아지고 변동성도 많이 나오고 요런 시장에서 활발하게 매매 이어가야지 에코프로 주고 장창 올라가는 시장에서 아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나 그거는 끝났다라는 거죠 아 내 종목은 왜 실적이 안 나오나 그런 시장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에요? 불과 한 두세 달? 전처럼 테마가 너무 활발하게 돌고 있다 즉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 그런 시장이다 저는 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비중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종목 분석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사시고 저기서 파시고 여기서 그건 안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저희는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목에 대한 분석 방향성 요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해 드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저희 전공이고 그거야 사실 저희가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딱 심플하게 대한전선은 대한전선대로 우리가 꾸준히 대행을 해 나가면 되고 그리고 이 오랜만에 돌아온 테마 장세 오랜만에 돌아온 매매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변동성 강하게 주면서 여러분들이 신호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먹거리 넘쳐나는 장세 이 장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장세 놓치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대한전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면 끝납니다 이거 귀찮아서 놓치는 종목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거 놓치면 굉장히 어떻다? 서글프다 이거는 좀 놓치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딱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말씀드린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시면 끝 그리고 주말 즐기시고 기대 가지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